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뽀글뽀글 그런다고? 변기 내시게 먼저 넣어봐야겠네 변기 먼저 확인하고요 네 알겠어요 안 내려가요 이거 예예예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아니 아 뭐 업체 불렀다면서요 그 사람은 그냥 우선 철사 한번 넣어보기 아니 여기서 막힌건 아닌거에요 아 그래요? 변기 뜯었는데 아니 뭐 이거 해서 여기 막혔으면 배관에 막혔으면 변기 뜯을거에요 뜯고 저쪽에서도 한번 넣어보기 아 조금이따 빠졌어요 아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일단 변기 뜯어야 돼요 변기는 이상이 없네 지금 물 내려놓는가 보니까 변기인데 배관이 참 어 여기있다 이게 정심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네 얼음건 아닌거죠 얼음건 아닌거죠? 언제부터 그랬어요? 정확하게 며칠 며칠 며칠부터 그럼 안했어요 그럼 안했어요 그럼 전했지 뭐였어요 뭐 막혔어 화장실 혹시 화장실 버리세요? 네 화장실 버리세요 9배가 안좋으면 화장실 때 막힐 수도 있어요 일단은 벼바스는 저쪽 배관이 확실하게 모르니까 여기서 변기를 뜯... 지금 저쪽 나오는 배관이 어떤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서 변기 뜯어야 돼 아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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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